진행의 모든 데로는 이 안에 알게 되었던 사람이 말한다고 태연아 옛때부터 태연아 옛때부터 말하면서 말한다고 마마마마 나이스 투 비쥬 나이스 투 비쥬 이렇게 나왔다고 와 우리 진짜 이 형은 이리와 태연아 ever since he was born yeah he was born to talk to him 마마마마 나이스 비쥬 마마마마 맘마! 너무 행복해! 그래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만남이 안 울지 않는 식으로 말하십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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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민우! 1, 2, 3, 2, 1 1, 2, 3, 2, 1 일단 계속 사람들이 저를 몰아가는데 이건 뭐 저를 모함입니다 모함입니까? No, no 민우 is handsome He is handsome He is a real prince Yeah, 거울을 자주 볼 겁니다 See, it's just that he looks into a mirror more often than other members But other members agree that he is handsome But about the fact that Whether he thinks he is the most handsome, that's conspiracy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팀에 가장 심한 완벽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후 이게 바로 저희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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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리더는 왜요? 왕자 빛 He says that He personally thinks that 리더는 가장 handsome 거울 왕자 요즘에 제가 멤버들 사이에서 거울 왕자랑 빛 왕자랑 통하고 있다고 항상 거울과 빛은 항상 챙기고 다니는 편이라고 병을 빼고 오셨군요 왕자 병 민우는 자기가 잘생긴 거 알아요 잘생겼죠 우리 미루는 잘생겼는데 사실 최근에 멤버들이 그 분석을 말하는 미루의 미루의 미루는 그 분석으로 그 분석을 말하는 미루의 미루는 민우는 그 분석을 생각하는 그 분석을 생각하는 사실 진짜 프린스 그 분석은 미루가 안 보여요 아! 오, Charming Real, Real Prince So, who is the Real Prince? 얘네 아, BJ 아홉 병 아홉 병, 아홉 영 모두가 다 병원 솔직히 병변이야 Yeah, I love them Yeah, okay The next one Who has the worst Templar? 광주고 있냐고 아니요 가장 성격이 있어요 성과를 쓰신 멤버 성격이 있어요 아홉 I agree 왜왜왜왜왜 1, 2, 3 히철 아니 저는 당연히 제가 의사를 표현하는 것 뿐이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성격이 안좋으신 분은 우리 광희형과 믿는 분이 아닌가요 쉽습니다 Lifetime every time he gets with this problem 영어는 rerollent 깻잎이, 그의 감사도 깻잎이, 이 감사도 감사도 강희인들의 거롬ан 아, 가장 건강을 챙기는 멤버 오, 캐미. 1, 2, 3, 그냥 카미. 케이블에 소중한 이유는 aring that's why vitamin a, vitamin b, vitamin c, vitamin d, 확신하ands. expanding how many pills takes every day? I mean that's what type of means? 첫 번째는... 당신이 모든 것들을 가져왔어요? 아... 아... 케미 가방에 약통이 항상 있다고요? 어... 항상 비타민을 가져왔어요 비타민 어... 어... 이게 제 부모님의 선물이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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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오케이 오게 와우 처음 행동은 멤버들 중에서 이성형이 비슷한 멤버들 그러니까 두 명에서 같은 여자한테 빠질 확률이 가장 높은 멤버 광희 히쳐 광희 히쳐 광희 히쳐 서영 visual 광희 히쳐 광희 히쳐 주 artists نعم 어이 bee A.M.M.M.A.D. 요 CDs 나만에는 10 아마 엠 에 does 대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안녕하세요, 우리의 CHEER! 시작! 안녕하세요, 우리의 CHEER! 대국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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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안녕하세요, 우리의 CHEER! 대국지주! OK, 다음! 1003 지讯娛樂台 지讯娛樂台 지우시 부이양! 지우시 부이양! 다자야오! 다자야오, 우리의 CHEER! OK So, 다음은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Can you guys sing us an Happy Birthday song for our station? What station? 1003 We record the birthday song first Can we? 생일 축하... 네, 3번 1, 2, 3 1, 2, 3 Korean one, OK 생일 축하 사랑하는 1, 2, 3 1, 2, 3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1, 2, 3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We are Yay! 저희는 We are Yay! 다음 질문은 Because I host a Korean show A music show So Why should All your fans listen to my show? 한국 팬들 It's the only way Are you ready? 이 쇼에 대해서 아니, 왜 이렇게 말해야? 아니, 왜 이렇게 말해? 이게 왜 이렇게 말할까? 이 방송에 앉는 게 아니라 그니까요 너무 성취 아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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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가 나왔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한국어는 당연히 마지막으로 헬로우이아 마지막으로 헬로우이아 제아